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들 셋을 전부 다 이혼시킨 어마어마한 할매, 그리고 그 할매에 필적하는 또 다른 할매들까지 어질어질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세상 완전 못돼 처먹은 우리 할매, 아들내미 셋을 싹 다 이혼시켰어요. 특히 우리 아빠랑 큰아빠는 무려 두 번씩 이혼을 당했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그지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원지. 우리 친가 고모들 빼고 다 이혼당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 여자 사람인데요. 제목에서처럼 이런 미친 경우가 더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글 써봐요.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승치. 제목 그대로죠. 우리 친가 사람들 고모 두 명 빼고 다들 이혼당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들어왔어요. 참고로 저희 아빠 형제는 총 3남 2년인데 할머니가 며느리들 모두에게 완전 극악하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미친 고부 갈등이 생겼고 결국 당신 아들들 다 이혼했어요. 특히 우리 아빠랑 큰아빠는 이런 할머니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두 번씩이나 이혼을 당했죠. 이혼한 거 아니에요. 당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큰아빠와 재혼을 했던 사람은 외국뿐이었는데요. 얼마나 그지 같으면 하루는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청 어눌한 한국말투로 제발 제발 저랑 이혼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여하튼 그래요. 삼형제 모두 본인들 엄마 때문에 이혼을 다 당했는데 솔직히 그래. 내 할머니지만 진짜 진짜 악랄하거든요. 당신 자식이고 손주고 뭐고 그냥 이 세상 모두에게 악랄한 그런 성격인데 특히 며느리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갈아나시는 그런 분이었죠. 여기 결시친에 가끔 나오는 그 못된 할머니들 있잖아요. 10배 이상이야. 그래도 딸내미들인 저희 고모들은 아직 이혼 안 당하고 평범하게 나름 살고 있는데 아들들은 죄다 이혼한 거죠. 그중에 둘은 두 번씩이나 당했으니까 진짜 동네 창피해가지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여기다 푸는 거예요. 여하튼 저는 삶에서 우리 집안 빼고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도 세상은 워낙 넓으니까 이런 그지 같은 케이스가 또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상 부모 때문에 그 집 자식들이 다 이혼당한 이런 그지 같은 케이스가 또 있는지 이게 실제로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혹시 우리 집만 썩은 건가? 그건 아니겠죠? 말 좀 해줘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도 엄청나요. 야 니가 보기엔 그냥 니네 할머니 때문에 니 아빠를 포함해 모든 아들들이 이혼당한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 물론 니네 할머니 탓도 맞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 그냥 그 아들들이 등신 머조리라서 이혼당한 거야. 시자가 아무리 날지를 떨어대도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하면 그냥 연 끊고 안 보고 살며 살지. 이혼까지는 절대 안 하거든. 거기다 자식까지 있으면 더더욱 안 해. 이게 맞죠. 시부모를 이기려면 내 남편의 성격이 그 그지같은 시부모보다 더 강하고 악랄해야 되는 건데 이럴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 애초에 시부모가 잘못 키워서 아들들이 다 저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자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어떤 집 할머니한테 삼남매가 있는데요. 여집안 할배랑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완전 유명한 개 진상이거든.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이미 예전에 이혼을 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남은 아들 하나는 바람을 피웠다는 어쨌다나? 그런데도 이 집 할머니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삐져가지고 집을 안 온다. 이러면서 욕하고 또 이혼한 사위나 다른 며느리까지 다 싸잡아 욕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노답이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말을 하는 게 아이고 이제 하나 남은 며느리도 곧 이혼을 하겠구만. 남의 집 자식들 다 이 그지같은 집안이랑 엮여가지고 인생을 망쳤어. 미친 콩가루 집안이야? 이러면서 욕하고 다녀요. 와씨 내가 진짜 이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로그인까지 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래. 진짜 못돼 처먹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삼촌도 이혼 당했는데 왜 그랬냐. 미친 엄마가 할머니죠. 지 마누라는 맨날 그렇게 잡아 쪽치고 괴롭히는데 무조건 야 우리 엄마 불쌍해. 말 좀 들어줘. 니가 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았으니 누가 이걸 버티겠냐고. 우리 숙모 진짜 착한 분이었는데 결국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완전 칼같이 잘나가지고 이혼은 안 당했어요. 시부모가 아무리 빌런이라도 내 한편이 정상이라면 다들 웬만하면 참고 살아가요. 참고로 우리 이모가 그랬지. 사남삼녀 집안 만며는으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인성 완전 개차반이라 당신 남편인 즉 시아버지도 포기를 한 나이 50인가 그때부터 별거를 하던 시모를 만났는데요. 완전 인간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4명의 며느리가 다 당하는 거야. 만며느리인 우리 이모가 물론 제일 심하게 당하고 셋째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세상 물장 하나도 모르니까 집을 물려준다 이 소리를 듣고 좋다고 학과를 시도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갑상선 암에다가 만성심부전까지 생기더라고요. 결국 다른 며느리들은 물론이고 친딸들까지 모시기를 거부했고 요양원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100살 넘었는데 살아있어. 아직도 완전 정정해가지고 가끔 찾아가는 자식 며느리들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대요. 나를 여기다 처박아놓고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이모부가 여보 미안해 그리고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러면서 무릎이 닳도록 빌고 어르고 달래고 자기 엄마 꼬장 커트 해주면서 특히 그 셋째 며느리가 쓰러진 뒤에 같이 살자 이러면서 갑자기 찾아온 자기 엄마를 문전박대했대요. 엄마 사람 그만 좀 괴롭히고 이제 요양원에 좀 들어가세요. 이래가지고 그나마 이모는 참고 살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이모한테 듣기로 그 시어머니 늙어서는 물론이고 갓 시집을 왔던 옛날 본인 20대 시절부터 보통 성깔이 아니라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즉 이모의 시할머니죠. 자기 시어머니를 괴롭힌 거야. 그래가지고 며느리 살이 오지게 당하다가 본인 딸한테 SOS 치고 당신 스스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보통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가 당한 게 있어가지고 더 괴롭히거나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젊었을 때는 자기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늙어서는 지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런 거네. 와 그냥 흔하디 흔한 그지같은 시자구나 이러면서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막줄 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 살이 오지게 당하다 지지치고 당신 스스로 요양원 입수한 거 보고 기암한다 정말. 뭐냐 이거? 이건 할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들이 그지같아가지고 이혼당한 거예요. 아무리 시부모가 진상이라도 남편이 옆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고 본인의 가정을 지키고자 엄청난 노력을 해줬다면 아마 다들 짜증나도 그냥 살았을 겁니다. 또 자식들이 그지같은 게 시부모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야. 본인 아들들 가스라이팅하는 시모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3명 총 5번이나 이혼을 시킨 그런 거군요. 진짜 대단하고 무서운 할머니다. 놀라울 뿐이야. 나도 처음 들어봐요. 물론 원인 제공이야 100% 쓴이네 할머니가 한 거지만 결론은 그 아들들이 잘못해서 이혼당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 거예요. 와 이런 집안이 또 있구나. 나 아는 지인도 남자 3형제인데 셋 전부 다 이혼당했거든요. 이유는 뻔하죠. 세상 까다롭고 그지같은 시모와 오로지 자기 엄마 편만 되는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들 때문입니다. 참고로 얘네도 고모들이 있는데 멀뚱히 잘 산다고 하더라고. 또 사위는 안 괴롭히나봐요. 나도 3형제가 전부 다 이혼한 집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막내가 이혼할 때 그 형들이 다 달라붙더라고. 그리고 본인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피비리네 나는 조언을 해주는데 진짜 무슨 이혼 전문 병어사들 보는 느낌이었어. 달달달달. 야 한두 번도 아니고 며느리 총 다섯 명이 집을 뛰쳐나갔으면 우리 엄마가 틀린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법도 한데 그조차도 못 느끼게 할 정도로 늙은 여우인가 봐요. 쓴이 할머니가. 우리 엄마는 다 너를 위해 그러는 건데 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형제들을 키운 줄 알아? 네가 뭘 알아? 어? 근데 넌 겨우 그것도 못해주냐? 이런 남자들 보면 진짜 그래요. 그들 엄마 정말 백이면 백 불려우야. 진심으로 아들을 생각한다면 이혼 당하지 않게 본인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지. 남의 귀한 딸내미인 며느리한테 힘든 일 귀찮은 일 다 시키면서 괴롭히고 그러면서 또 자기 아들들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헌신적인 척 연기를 하면 딱 저 꼴 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가지고 말실수를 했구나. 그래 내가 얼른 죽어야지. 미안하다. 병원도 나 혼자 갔어야 되는데 괜히 며느라가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싸움만 나게 만들었구나. 앞으로는 엄마 혼자 가마. 괜히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아들아. 이런 말 오지게 많이 하거든. 이런 미친 우리 할머니 보는 줄 알았네. 아이씨 개소름. 우리 아빠는 4남매인데 할머니 살아 생전에 내가 그냥 은근슬쩍 흘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다른 집들은 이혼한 자식이 하나씩은 꼭 있던데 우리 할머니는 이혼한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네. 이런 것도 복이네.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바로 그래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할머니는 법이 없어도 죄를 절대 안 지을 뿐이다. 이러면서요. 저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요. 막 100살까지 살면서 주변 사람 오지게 괴롭히고 피빨고 그러죠.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고부갈등 문제로 이혼을 당한 남자. 제가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어머니가 귀 엄청 센 시어머니라서 옛날에 살던 전 며느리가 그걸 못 버티고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혼했으니까 시어머니가 각성을 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며느리를 입부해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댓글 1번. 내 장담하는데 완전히 제로야. 뭐 연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는가. 이게 관건일 뿐이야. 아이고 이미 하나를 해치웠는데 둘이라고 못할까? 그냥 껌이지 껌.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첫 며느리를 죽여서 보냈거든요. 저성으로 갔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둘째 며느리도 잡아 죽이려고 해.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저 학래가 먼저 죽어야 끝나겠다 이러면서 욕을 하고 혀를 차고 그러는데 본인이랑 아들만 그걸 몰라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 그냥 살인자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말로 사람 죽이는 거야. 내가 먼저 왔던 큰언도 이혼시켜가지고 쫓아보냈는데 너도 나한테 똑바로 못하면 이혼시킬 테니까 잘해라 나한테. 이런 거야. 님도 참 따답하네요. 호부 갈등이라고 하는 그게 말이죠. 문자 그대로 시모와 며느리의 문제로 보입니까? 중간에서 역할 제대로 못하는 남편 문제라고요. 물론 시모도 시모겠지만 그 이전에 남편될 사람을 먼저 냉정하고 또 찬찬히 그렇게 살펴보세요. 반성은 개뽀. 오히려 첫 며느리 쫓아내면서 생긴 그 뭐랄까 자신감, 아들과의 유대감, 아들은 내 편이다 이런 거 그리고 친밀감 이런 거 등등으로 더하면 되겠지 덜하진 않아요. 첫 며느리 쫓아내면서 시자 스킬 더 늘었을 텐데 너 그거 감당하겠냐? 설마 님 그게 정말 될 거라 얘기해서 이런 걸 쓴 거 아니죠? 아니라고 해! 이야, 정말 악랄한 경우가 많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댓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군이 없는 그게 힘든 거지. 같이 싸워줄, 같이 버텨줄 그런 아군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더 힘든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제국이 무너지는 게 외부의 적으로부터 무너지는 경우보다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고 훨씬 더 세다고 이것도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어지럽네. 감사합니다.